에이툼 에이툼입니다 지금 오만과 편견 프로필 촬영하러 왔습니다 뭐야 멋있다 오빠 진짜 이쁘던데 샤라랑 영국 100대 재벌랑이래 진짜 100대 재벌랑 같아요 진짜 100대 재벌랑 같아요 책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세번 거꾸로 흘리고 있어요 여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공연하는 게 나아요 사진 찍는 것보다 영상이에요 이거 프로필 찍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사진 찍는 걸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요 카메라 안 봐도 돼요? 네 조개 세우고 네 결혼하면 여기서 찍어도 예쁘겠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지금은 나로 만족해 아휴 안 자야지 아휴 안 좋아 아휴 안 좋아 아휴 안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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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영어로 된 책입니다 여러분 연극 오만과 편견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